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좀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대는 background라고 하는 겁니다. background 실행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작업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일을 하나의 화면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다가 뒤에 있는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뒤에 있는 프로그램, 즉 background에서 실행되던 프로그램은 앞으로 오면서 foreground 프로그램이 되고 앞에 있었던 것은 background 프로그램이 되면서 이제 제가 작업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되게 익숙하죠? 자, 이러한 전환작업, 즉 background와 foreground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이 리눅스에서도, 유닉스 계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우선 여러분이 여기서 nano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디터를 편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를 편집하고서 어,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html 페이지를 만든다. 자, 그러면 html이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whiteout 저장이죠? 컨트롤 알파벳 5를 눌러서 어, 파일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hello.html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파일이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빠져나가면 어, 다시 들어왔을 때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알파벳, 아니, 아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z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꺼진 것 같지만 꺼진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ls를 하게 되면 방금 제가 생성한 hello.html이란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g 이건 뭐의 약자냐면 foreground의 약자입니다. 라고 하는 키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작업하던 프로그램이 다시 켜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알파벳 o 엔터 저장했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파벳 z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편집하고 있었던 나노 에디터는 포그라운드에 있다가 백그라운드로 빠진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l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는 ls라는 저 명령어가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실행이 끝났지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j-o-b-s jabs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나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나노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vim 빔이라고 하는 나노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에디터를 한 번 실행시켜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빔이라는 에디터가 실행이 된 건데요. 여러분들 이 에디터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Ctrl-Z를 누르면 이 빔이 예, v-i가 백그라운드로 가면서 여러분은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실행합니다. Ctrl-Z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돌린 프로그램은 나노와 빔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잡스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백그라운드에 존재하는 프로그램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나노라고 하고 제가 또 Ctrl-Z를 누르면 잡스라고 했을 때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즉, 세 개의 프로그램이 예, 현재 어... 백그라운드에 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중에서의 더하기 표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F, G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백그라운드에 물러나 있다가 포그라운드로 나타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 프로그램의 종료가 끝나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프로그램이 그 다음 순서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 다음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쭉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한 번 해볼까요? F, G F, G 여기 나오죠. 다시 컨트롤 알파벳 Z 잡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숫자 1, 숫자 2번에 해당되는 빔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F, G 퍼센트 숫자 2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F, G 퍼센트 E 보시는 것처럼 빔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러면 잡스를 다시 호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빔이 네 번째 있는데 여러분들 빔을 그냥 강제로 종료시키고 싶으면 빔 아니죠 킬 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종료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의 번호 4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퍼센트 4 엔터 잡스라고 했을 때 안 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우리가 킬 퍼센트 4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거고 일반적인 종료고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 9 삭제가 안될때는 좀 더 강력한 삭제를 요구하는 거죠. 자, 퍼센트 4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killed 라고 뜹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잡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빔은 이제 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컨트롤 Z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부터 멈춘 상태 아니 실행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ls 명령 중에 어 마이너스 r 이란 옵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r 이란 옵션은 어 현재 디렉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정한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뒤져서 파일과 디렉토리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요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된 결과가 result.txt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 혹시나 에러가 있으면 에러는 이렇게 2번 하고 redirection을 해주면 error.log 파일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현재 디렉토리에는 result.txt와 error.log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저 안에 결과가 저장이 되어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작업이 어 앞에다가 a l을 붙이면 요게 이제 가져오는 정보가 더 많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대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명령이 너무 빨리 끝나면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됐죠? 자, 아무튼 요 명령이 우리가 실행했을 때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명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명령의 끝에다가 ampersand를 하고 엔터를 치면 이 명령은 즉각 실행이 어 백그라운드로 가면서 저는 그 다음 명령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엔터를 치다가 이 명령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던 명령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exit1 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보이면서 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끝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실행을 시키고 바로 잡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방금 제가 실행했던 명령어가 네 번째 아이디를 가지고 현재 현재 러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아마 작업이 끝났을 거기 때문에 exit이 뜨긴 하겠죠. 그 상태에서 잡스를 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작업은 컴퓨터가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